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어스 하시인입니다 크립토터틸즈의 첫 번째 쇼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이전에 크립토터틸즈는 주말마다 라이브 스트림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쇼를 기획하게 됐고 대망의 첫 번째 쇼 시간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크립토터틸즈는 암호화폐 투자를 돕기 위해서 얕고 넓은 블록체인 기술 지식을 위한 쇼입니다 매주 서울 강남에서 코워킹, 콜 리빙 공간 논스에서 블록체인에 미친 사람들이 주말 아침마다 가장 최근 등장한 기술과 펀더멘트 가치평가에 대한 오프라인 스터디가 진행되고 여기서 공유된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모든 영상들은 기획이 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19년 2월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주나 3주마다 블록체인 업계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2019년 2월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3월이 되거나 4월이 되면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다룰 기술은 최근 세간을 정말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림블윈블이라는 기술입니다 세상에 첫 공개된 시점부터 대략 2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간 진척이 정말로 많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매주 한 편씩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해리포터 코인인 민블림블의 역사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보고 추후에는 민블림블 개요 민블림블 구현체인 그린이나 빔 또는 민블림블에서 사용하는 화폐 발행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민블림블의 역사는 바야흐로 2016년 8월 2일 IRC 비트코인 위저드 비트코인 연구 채널에서 톰 엘비스 제두소어 이라는 사람이 7월 19일에 작성된 민블윈블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어니언 링크로 올리고 사라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톰 엘비스 제두소어는 프랑스 버전 해리포터에서 포터 시리즈 악당인 볼드모트의 실명입니다 민블윈블은 혀 묶기 저주의 이름입니다 해리포터에서 나오고 상대방이 마법 주문을 외우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알아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효과에서는 익명성을 강화한 블록체인 프로토콜 이름으로는 굉장히 적합한 이름입니다 톰 엘비스 제두소어가 올린 링크가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IRC 채세에 있던 개발자들은 이 파일을 리호스팅합니다 글에 쓰여진 영어도 불러였고 프랑스인이 쓰는 어법이 난무했고 수학 증명도 전혀 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음 한 주 동안 IRC와 레딧에서 민블림블 텍스트 파일에 대한 열띤 토론이 많은 암호학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결국에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2016년 10월 8일에는 블록스트림의 앤드럴 포에스트라와 수학자 아비 쿨라니는 형식 증명을 마친 논문을 스케일링 비트코인 밀란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민블민불로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마느냐 혹은 사이드체인 얘기가 와 같습니다 사이드체인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상의 동물 같은 존재이기에 결국에는 우리가 개별체인을 가지는 게 낫다는 결론을 많은 과학자들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2016년 10월 20일 이그노트스 피브렐이 민블윈블 구현체의 프로젝트인 그린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당연히 이그노트스 피브렐은 익명의 또 다른 해리포터 캐릭터였고요 그는 해리포터 세계관에 있는 음유시인 비들 이야기에 있는 삼형제 이야기에서 삼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는 형제 중 가장 겸손하고 지혜로웠으며 죽음의 성물인 투명망토를 죽음에게서 받았습니다 투명망토는 이그노트스의 먼 후손인 해리포터 소유물로 책에는 등장을 하는데요 투명망토로 죽음을 피했다는 이야기든지 후손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싶다는 이야기는 민블윈블과 구현체인 그린이 잘 됐으면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린은 해리포터 팬이란 벌써 다 아시겠지만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도깨비가 운영하는 마법사를 위한 거의 유일무이 금융시설인 그린고트 은행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호그와트를 제외하고는 마법 세계에서 두번째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알려지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유명한 713번 금고에는 마법사의 돌이 있었습니다 2016년 말에는 해리포터 캐릭터들이 다수 추가로 합류해서 그린 기탑에 코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발팀 대다수가 익명 캐릭터로 구성된 그런 팀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사토시 나카모토 이후 익명의 인물이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등장하지 않았던 게 특징이라면 그린과 민블윈블을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멤버들이 익명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린은 2019년 1월 메인넷을 런칭하기 전까지 2017년 11월부터 테스트넷 1부터 테스트넷 5까지를 시작을 했고요 2018년 3월에는 그린 이외에 또 다른 민블윈블 구현체인 빔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빔은 그리고 그린과 마찬가지로 2019년도 1월에 메인넷을 런칭을 했습니다 더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크리프터 터틀즈를 스튜디오 디센트럴 디스코드에 방에 만들어 놓을 테니 오셔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아랫부분에 공식 민블윈블 그린 빔 대한민국 텔레그램 채널을 올려놨습니다 그린 같은 경우는 공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모든 게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어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시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들어와서 질문을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댓글이나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면 좋을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블록체인스 시은 크리프터 터틀즈 첫 번째 시간 민블윈블의 역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